왓지 Hi, hello My name is why you want it When you go, I go 빠져들어 내 뜻대로 멈출 수도 없지 널 원해 이제 eliminating ela 넷 더 보이징 έρ oster 서 왓짓 둘 셋 동양 Ży 바로 내일 여러분이 선택해주신ろう 왓츠 킬 포인트가 공개됩니다 저 주연, 케빈, 선우, 큐, 현재가 선택한 킬뿐인트는 바로 마치댄스 구간입니다 아주 강렬한 발그룹으로 시작되는 구간이죠 1절에는 저희 더보이즈만의 진화된 칼금모를 보실 수 있고요 3절은 댄서분들과 함께 곡의 클라이막스를 장식하는 구간인데요 제 손짓에 나머지 사람들이 뒤로 밀려나는 듯한 안무도 굉장히 임팩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보이즈의 파워풀하고 강렬한 칼금모가 보고 싶다면 마치댄스 구간을 선택해주세요 저 영훈, 상현, 제이콥, 뉴, 에릭이 뽑은 케이포인트는 바로 원인댄스 구간입니다 고개의 기승전결을 완벽하게 만드는 구간인데요 저와 뉴의 보컬에 따라 움직이는 듯한 멤버들의 화려한 안무가 무대를 더욱 풍성하게 보이게 하고요 제가 앞으로 천천히 걸어 나오면 점점 분위기를 보조시키다가 팡! 터지는 거음으로 마무리되는 전개가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보이즈의 유연하고 화려한 퍼포먼스가 보고 싶으시다면 원인댄스 구간을 선택해주세요 워치드의 킬포인트, 워치댄스와 원인댄스 여러분들이 직접 선택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선택한 킬포인트가 오직 원더킬포에서만 스페셜하게 공개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더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